옥수수를 내놓지 않으면 유혈사태는 벌어지지 안녕하세요 꽁지입니다 나도 너도 모두가 부처가 될 수 있는 부처님 오신날을 대비해서 부처가 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커뮤니티에서 보셨던 그 달팽이동 있잖아요 달팽이동이 아니라 부처님의 머리카락이었어요 오해하지 말아주시고요 그리고 얼굴 전체가 금동불상이 될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기초를 탄탄히 준비하지 않으면 안 돼요 홀리카 홀리카 진정 제품을 미리 발라가지고 미리미리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초를 다한 다음에는 프라이머로 온 몸을 고배한 뒤 홀드크림 파데를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와 비타불 클리오 광채 쿠션이 손에 그냥 잡혀 나도 모르게 찍는데 어둡구나 우와 씌워줍니다 오랜만입니다 보고 싶으셨죠? 네 아뇨 잘라서 모양을 맞춰줍니다 어떻게 귀가 왜 접히지? 귀가 매우면 접힙니다요 너희들이 이것을 잘 행하면 공덕과 지혜가 날로 커질 것이다 자 이제 크림을 잘 붙였죠? 열반에 올라 있습니다 진화바디아트 오일 베이스 컬러의 금색입니다 혹시 몰라서 엄청 샀습니다 항상 함께 모여 도를 강론하고 계율을 지켜 범하지 말라 짐실로부터? 너로부터 도르마무는 널 속이고 있어 엄마 지금 날 찾지마 열반에 올라 있습니다 같이 도를 배우는 것을 사랑하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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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 이익 없는 일을 논하지 말고 아 아 아 아 아 아 너 가옥엘투 봤었냐? 거기에 나오는 황금... 황금나라 more powerful, more beautiful, more capable of destroying the guardians of the galaxy 마지슘슨 커버메이크업 하는 것 어? 너 약간 스타옥체당 금방 부처가 은근히 애교살이 많았습니다 다행이다 이제 붙여도 될 것 같다 그럼 도전해볼까? 다행이다 생각보다 너무 멋진 결과목이잖아 야 얼마나 허접하길 바랬는데 얼마나 허접하길 바랬는데 잘 쌓아줘 잘 올려줘 아 카메라 두개 내가 넣어 사람이 아닌 분이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도레미파솔라시도레미파솔라시도레미 다행이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부처베이크업을 했는데 꽃무늬들은 별반의 경지에 오르셨는지 나는 잘 모르겠지만 본길만 걷는 우리 됩시다 모두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을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metics sofimento 인공 세력 fourteen 드디어 멍돼 시 방법 일 lions 세력 한글자막 by 한효정